도루수니에서 판매하는 303040 크랙 케이지 인데요 여기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붙여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옆면도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크레들은 붙어서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옆에다 붙여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멍들이 여러개 있어서 옆면과 뒷면의 구멍들이 여러개 있어서 아이들이 놀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